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메가스터드 물리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퀘스트는요. 현재 고1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퀘스트 내용입니다. 뭐 고2 수험생 여러분들이 1년 뒤를 기약하고 그런 일 하지 맙시다. 자 어쨌든 우리 현 고1 학생들이 좀 주목해야 될 퀘스트인데 사실은 선생님 여러분들 현 고2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래 교과서의 마지막이라서 수능을 한 번 더 준비하게 된다면 새로운 교과를 한다는 그러한 좀 지옥스러운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겠지만 선생님은요 사실은 현재 고1 학생 여러분들이 더욱 좀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좀 낀 세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그 입시 상황이 상당히 오락가락 왔다 갔다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중간한 얼마나 그 환장합니까? 어중간한 또 애매한 그런 상황에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낀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시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첫 번째로는 교과서는 바뀌었는데 교과서는 바뀌었죠 여러분들부터 교과서는 바뀌었는데 입시의 상황은 현재랑 대동소위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입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거 상당히 이제 이게 좀 언밸런스죠.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 캐스트를 찍는 이런 상황 바로 직전에 얘기하고 있는 입시 상황에 대한 어떤 이슈는요. 2022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중3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확정은 되었어요. 물론 더 완벽하게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거의 뭐 유지가 그대로 되는 상황이 되고요. 또한 통학과학 예가 많았었는데 현재 고1학생들이 통학과학을 모두 이렇게 함께하고 있죠. 물론 굉장히 좋은 과목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방대하죠. 자 이런 통학과학에 대한 예가 있다가 이것이 이제 수능에서는 싹 사그라들었죠. 왜냐하면 선생님도 이제 통학과학 강의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통학과학을 가지고 수능이란 필탁고사를 내기는 참 어려워요. 그리고 출제하시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이게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었죠. 우리 과학탐구에서 하나 사회탐구에서 하나 물론 이것도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교과서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바로 everybody. everybody. 문의과 공통이라는 거죠. 물론 또 문의과의 구분을 자꾸 없애지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데 문과든 의과든 everybody 모두가 함께 나눠야 되는 그런 과학과목이고요. 물론 물리학1, 화학1, 생명과학1, 지구과학1 그리고 물리학2, 또 화학2, 생명과학2, 투과목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이 투과목은 사실 이제 또 어떻게 교과가 편성됐었냐면 이게 전공심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전공심화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 물리학1이라든가 이런 원과목들이 이제 전면에 내세워지는 그런 교과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 물리학1, 화학1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위 내신 그러니까 현재 고1 수험생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게 될 고위 내신에 대한 과목이고요. 사실 그렇죠. 내신에서는요. 과목 선택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있는 건 아니죠. 커리큘럼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2021학년도 그러니까 2020년 겨울, 11월 이때에 수능이 되겠죠. 그때 수능에서 선택과목인데 과탐회사나 사탐회사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좀 더 확정이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직면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능에서 선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제가 이제 교과에 대한 소개를 두 가지의 관점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교과의 컨셉이라는 것. 이 교과 물리학1이랑 교과 컨셉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여러분 보통 대학교에서 물리학, 일반 물리학, 대학 물리학 이렇게 하지만 사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물리 그냥 그랬었죠. 그런데 여기에 물리학, 학이란 말이 좀 붙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예전에 생물이라는 과목명에서 생명과학으로 바뀐 그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물리에 학자가 붙은 이유는 학자가 붙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붙은 이유는 컨셉에 대한 뭔가 변화를 암시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이 교과 컨셉이 이랬는데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7차 교과의 그 과학 과목이 있었고요. 이제 물리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7차 이후에 8차가 아니라 7차 개정이란 말을 썼어요. 이때의 과학 교과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또 뭐 8차다 이런 말은 또 따로 그렇게 없더군요. 신교과 물리학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것은 현재 고2 수험생들까지의 교과서가 되고요. 이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바로 내년에 고2, 학교 교과에서 시작이 될 이 신교과 물리학. 자 어떻게 제가 지금 표현을 했냐면 이 예전에 7차 물리원 같은 경우는 좀 클래시컬합니다. 자 클래시컬하다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물리의 그 어떤 전통적인 느낌 있죠. 자 이론 중심으로 돼 있었어요. 딱딱합니다. 그래서 명료합니다.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점이 장점이 되는 겁니다. 딱딱하지만 명료했어요. 자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고2 수험생까지 진행되는 이 교과는요. 제가 아이디얼. 뜻이 이제 이상적인 이런 말이죠. 정말 이 교과 편성은 정말 이상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휴 또 그럴듯해요. 생활 중심입니다. 정말 교과서는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잘 만들어졌으나 우리에겐 좀 옷이 맞지 않는다고 그러죠. 좀 물렁물렁합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것에 비해서는 좀 물렁물렁한데 오히려 보기는 좋고 듣기는 좋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것이 상당히 방만해요. 지금 현재 교과서가. 그래서 단원도요. 대단원도 예전 교과는 3개의 단원이었어요. 힘과 에너지 역학, 전자기장, 전자기학, 빛가 파동, 파동, 역학, 전자기, 파동. 이게 클래시컬한 전통적인 물리의 그런 단원입니다. 이론 중심으로 돼 있다가 지금 이제 막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이 교과서는요. STS라는 실생활 중심이라고 그래요. 실생활 소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토리 위주예요. 너무 많이는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죠. 제목이 시공간. 그리고 여기 이제 전통적인 뉴튼육학 나오고요. 그리고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이론, 일반상대성이론, 현대우지론, 표준모형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질과 전자. 이게 다 이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수업 중에 이거에 대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는데. 물질과 전자. 한번 소개해드릴까? 이런 거예요. 일단 시공간. 거창하잖아요. 시공간과 운동. 그리고 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특상대성이론이 뭐고 이런 거.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그러다 이제 좁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공간을 이루는 그 물질들의 부조는 뭐고. 그다음에 어떤 성질의 이런 전자기장.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간 3단원은 이제 그러한 물질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인간들이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거니 바꿔야겠죠.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주거니 바꿔야 하는 신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음성, 소리 신호. 하나는 보고 있죠. 비주얼을. 빛 신호. 이러한 정보와 통신. 그래서 빛과 소리의 성질과 실제적인 이제 무선통신, 광통신 뭐 이런 것들. 뭐 교류 신호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더 내려갑니다. 실제로 인간들이 이제 이러한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해서 삶을 영위하느냐. 말은 좋게 했지만 결국 여기 이제 발전과 송전, 전기 에너지. 그리고 우리 원자력 발전. 이것도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요즘 원전 없앤다 만다 해가지고. 이러한 핵에너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역학적 평형이라면서 돌림평형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유체 역학. 기체 흐름, 액체 흐름. 뭐 베로누라든가 부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연력학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어때요. 말만 해도 상당히 방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수능을 준비하시는 이 분들까지는 굉장히 좀 고러왔어요. 차라리 딱딱 공부할 때 딱딱 끊어지는 게 좋죠. 근데 이거는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도 나오고 어느 하나의 주제는 무려 네 군데 나와요. 아니 세 군데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에러가 많았었는데 이런 말로 써도 될까요? 좀 정신 차린 거죠. 교과서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말에서. 어휴 죄송합니다. 정신 차린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제가. 건방지게. 뭔가 이제 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새 교과서에서. 신교가 물리학. 자 학자가 붙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이론 중심이라 했었죠. 이거 생활 중심이라 했었죠. 과학이라는 기초 소양 과목을 전른발을 지금 반쪽만 하고 있잖아요. 수험생들 고등학생들 위해서. 그래서 에브리바디 모두가 이제 들을 수 있게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쳐놓은 겁니다. 모던하게 모던하게 현실적으로 또 단순하게 합쳐놓은 거예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신 이 봐봐요. 이 7차 예정교과의 힘과 에너지. 역학과 에너지. 같은 예우. 같은 예우입니다. 전자기장. 전기와 자기. 딱딱 떨어지게끔 해놨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빛과 파동의 파동. 그래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 이론 중심으로 조금 떨어뜨려놓고 공부하기 편하게.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들어있는 내용들을 이 뒤에다가. 이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흥미진진한. 저희 이거 할 때도 흥미진진한 교과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좀 공부하는 데 불편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론 중심으로 단원을 오히려 양이 또 줄었죠. 양이 늘었다가 줄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담은 거를 뒤에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여기 자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 방향으로 문과든 이과든 모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과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입결은 꼭 버리셔야 돼요. 물리학이란 말이 붙었다고 해서 정량산수만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거는 지양, 배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예 산수가 없는 부분은 없어요. 있어도 3도하기 4는 얼마니? 7. 4는 뭐의 제곱이니? 이 정도. 몇 배. 이런 거는 역학 같은 데서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데서 정량산수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부하기 좋은 그런 간편한 그런 교과서로 이루어졌고요. 자 이때 학이란 말이 붙은 것은 바로 이거죠.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물리학의 느낌을 갖고 있던 예전 교과에 지금 현재 하고 있던 좀 아이디어란 좀 이상적인 그런 실생활 위주를 이렇게 뒤로 붙여놔서 좀 더 교과의 컨셉을 명확히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 교과가 편성이 됐고요. 교과를 보면 제가 이제 최근에 식욕과 물리학이라는 해서 교재도 이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대한 소개, 교과서 매뉴얼, 또 교과서 이런 것들을 총망락 완전히 분석해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교과 컨셉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요. 너무 여러분들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이름이 너무 좀 딱딱한 의미가 생겨가지고 차라리 뭐 우리 윤리과목 문과에서 그러잖아요. 생활과 윤리 이렇게 하듯이 물리도 그냥 생활과 물리, 삶 속의 물리. 뭐 이렇게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꼬시는 말 같지만. 자 그런데 물리학 그래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모두 에브리바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에브리바리. 연계가 이제 어떻게 돼? 우리가 살아온 길에 연계가 어떻게 됐느냐. 중학과학을 우리가 했었죠. 중딩 때.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해요. 그때 막 깊이 들어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때 역학. 뭐 속도가 뭐고 가속도가 뭐고 가속도는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그리고 힘이 뭐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전기자기. 뭐 여기서 자기 앙패로 붙이기라든가 전류 그러면 앙 이거 잡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석 코에 대해서 넣었다 뺐다는 거. 전자위도 그런 거 했었죠. 파동. 이거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파동의 속도는 뭐 진동수에다가 파전고 파는 거다. 이런 거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했었어요. 중딩 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상당히. 이 통학과학책은 제가 봐더라도 이건 꼭 교과서라기보다는 정말 국민 기본 소양 그런 교재가 아닐 거죠.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물화생지가 이렇게 막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 엮어져가지고 통합적으로. 그중에 대단원, 이단원의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중력장애에서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깊이 가진 않아요. 여기서. 그리고 전기에너지. 그러니까 뭐 발전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송전원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통학과학 안에. 이건 4단원에 있죠. 통학과학 안에 있는데. 이 다른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물화생지의 요소를 갖추면서 통합적으로 준비가 되는 고조인데요. 이 중에서 화학 있고 생명 있고 진행될 겁니다. 이게 이제 진화한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역학적 시스템 전개에너지. 여기서 이제 진화를 시켜가지고 물리학 1이 있고요. 그다음 물리학 2가 있는데 안 써놨군요. 물리학 2는 제가 써놓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연계 다음이 물리학 2인데. 이건 좀 일단 밀어둬도 돼요. 아마 거의 물리학 2를 할 일은 없어질 것 같은. 자 이게 전면전 내서진 물리학 1인데요. 뉴턴 역학. 전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전 교과에는 있었던 거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의 입장으로는 아인스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일반상대성 이론도 있었는데. 그거는 물리학 2로 빠져요. 그다음에 열력화. 열력화에 관한 얘기. 이것도 정량 대상으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에너지 보존 얘기를 한 거야. 열을 흡수했다. 그럼 내부 온도 어떻게 되니 올라가니 줄어드니. 열을 흡수했으면. 그리고 이 기체가 늘어나. 부피가 늘어나요. 외부로 뭐 일을 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열력화가 새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단원 같은 경우는. 이 자기장 했죠. 중딩 때. 그래서 여기 전자기도까지 해서. 이런 부분도 기존에 있던 거 가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양자화. 반도체. 그러니까 이 전기 전도도랑 좀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랑 관련시켜서. 에너지 양자화라든가 반도체. 우리가 지금 반도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어느 정도 이론 뒤에 붙은 그런 걸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3단원은 파동과 정보통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온 광통신. 그리고 새로 들어온 빛과 물질의 이중성. 여기 또 아인시탄이 나옵니다. 광량자살을 해가지고. 이렇게 1, 2, 3단원이 좀 보기 좋게 꾸며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교과서하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물리학 교과서하고. 차이를 보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 상대성이론 빠졌습니다. 그것은 물리학 2로 가고요. 물질과 전자기장에서는 정전기 유도라든가 전기장이라든가 전기력. 즉 정전기에 관한 부분은 빠졌어요. 그리고 정보화통신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교류필터가 나오거든요. 이거 빠졌어요. 그리고 무선통신도 나오지만 이건 물리학관으로 들어가 있고요. 에너지 파트 특히 많이 빠졌어요. 여기에 발전성전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에서 일단 역학적 평형. 돌림인 평형이라고 했어요. 지렛대 원리 이런 거. 그거 빠지고요. 또 유치역학 빠지고요. 이 유치역학이라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교과학사상 처음으로 진입했다가 바로 이제 퇴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학적 평형도 처음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퇴출. 일반 상대세 1원도 처음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퇴출. 상당히 공부하기 편한 그런 과목이 됐고. 이렇게 해서 한번 물리학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일단 이거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2021학년도에 교과서는 지금 여러분들은 바뀐 교과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입시는 현재 상황과 그대로 거의. 거의 라고 했어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고. 2021학년도 얘기하고 2022학년도 얘기하고 혼동을 만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내신으로 진행되는 과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수능에서는 또 선택 과목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어떤 전체적인 줄기는 좀 퀘스트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강의라든가 또 다른 퀘스트를 이용해서 물리학원을 어떻게 접근을 시작하는 게 좋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통합과학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물리학원으로 연결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부터 막 이렇게 머리 싸매고 물리학원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준비를 단단하게 해가면서 여유롭게 딱 진행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웃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과 물리학원도 함께 갑니다. 고!